잘가요 잘가요 내 사랑 아니 우리 우주 이제 막 100일인데 제가 가긴 어딜 가요? 이렇게 확 달라져서 돌아왔습니다 귀여운 남동생 같았던 정동원 군이 완전 성숙해진 모델에서 보인다고 하니까요 모두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고요 뭐야 저 지금 완전 서운할 뻔 했어요 진짜로 그럼 진짜로 잘가요 내 사랑 아니 저 안 간다니까요 이번에는 진짜 울면서 갈 뻔 했는데 정말 가긴 어딜 가요 우리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럼 잠깐 우울했던 기분은 날려버리고 분위기를 프레시하게 바꿔볼까요? 좋아요 통통튀는 매력 아이치린의 프레시한 무대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셋팀 나와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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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